자 지금부터 세상에서 제일 꼬질꼬질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버리를 보러 가겠습니다 뭐야? 찾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 여기로 이렇게 와아악! 등장하려고 그랬는데? 걔 왜 이렇게 자질이 생겼는데? 하이파이 아이고 이뻐요 어우 못생겼어 어떡할 거야 아니 유튜브에는 우리 버리 예쁜 모습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생긴 모습 나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생각해 버리야? 지금 얼굴 봐봐 거울을 봤을 때 본인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해 지금? 아니 제대로 봐봐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봐 보리야 오빠 선택지를 줄게 1번 카레빵맨 2번 럭비공 3번 삼각김밥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아 말 안 했는데도 얘기하는 거 봐 귀여워 여러분 여러분 저 오늘 간식 많이 먹었는데요 한 개 더 먹을게요 간식 얘기하니까 아주 신나갔고 아주 그냥 오늘 몇 개 먹었어? 당근 먹었지 응? 또 뭐 먹었어? 당근 먹고 어제는 오이도 먹었는데 우리 손 이쪽 손 엎드리고 버리빵 아 귀여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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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먹었어 억울한 척 억울한 척 못 먹은 척 와 눈빛 봐 오빠 좋으면 손 손 내일은 빗질하고 오빠가 이쁜이로 만들어줄게 어휴 삼각김밥 꼬지꼬지